환영하자의 여우주 여상, 장완영! 미니어 광고 역할을 맡았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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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버릇이 나빠졌어 지금 손버릇이 나빠졌어 뭐 다들 없어진 거 없는지 흔히 어떤 거 아니에요? 어디 갔지? 아 저 거기서 못 빠져나왔구나 배우기 아 이거 혹시 귀걸이 아까 스태프 분들 거였던 거 아까 찾으러 나갔던데 그거예요, 설마? 아 웃었어 아 웃었어 아 웃었어 최근에 가라 언니가 저희한테 피스타치오 나눠줬었거든요 좀 헷갈려 이소야, 나는 그럼 짱구 어떡하지 송 할게 어떡하지 알지? 어떡하지 알지? 어떡하지 알지? 아니야 아니야 이소가 나 안 뽑으면 아 웃길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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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술까지 차주는지 응 아 нами 일상 너무 해 자 원영 씨는 지금 키가 큰 이유로 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약간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많이 하셔서 올해는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약간씩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얘기를 자주 물어봅니까 원영 씨한테? 아직도 크고 있냐가 먼저고 더 큰 것 같다 다 말씀하셨나요? 다 말씀하셨나요? 왜? 일단 레이 레이 언니 일단 레이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나 집에 보내줘 집이야 왜 집이야 멤버들 멤버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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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 봤어? 홈비야 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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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책자 내가 준비했는데 요즘 네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어디선가 꺼내더라고 아 맞아요 아 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나? 아 아 내가 너한테 직접 주고 싶었어? 어 일어나진 말고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한 번만 일어나면 안돼 키 째보고 싶어 어 한 번만 형 승훈이 형 와 진짜 소수 크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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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말 강남하구나 좋았어 여러분 이제 밥이 키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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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 지금 폭죽이 많이 터졌는지 원영 씨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아 아 아 플래시백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호심의 일격으로 딱 하고 있는데 유후 하고 있는데 유후 하면서 사실 살짝 부었어요 아 아 유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름 그 domest jam 이렇게 보내셔 이렇게 이루 이으나 물었다구요 너 고작하기 지grunting 잡아야지 잡아야지 만약 descend 잡아야지 고작하기 고작하기 거대하는 으轉 Gram 자 tho 자 Galaxy 아 소리 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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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리. 아 쪼리 쪼리 쪼리. 빨리 쳐봐. 빨리 쳐봐. 빨리 쳐봐.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빨리 쳐봐. 아줌씨. 원형씨. 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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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사진 찍었어. 야 누가 사진 찍었어. 야 누가 사진 찍었어. 어 누가 사진 찍었어. 우리 보도팀 보도팀. 근데 이거 성공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낙오자가 아닌 거구나. 내 앞에 있는 애를 할지 애를 할지. 내 앞에 있는 애를 할지. 아줌.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게 많아. 아줌. 아줌.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우리 원형. 너무 인기가 많아서 24시간이 피곤하네. 24시간이 피곤하네. 너무 피곤해. 저기요.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곤한대요. 참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지 않네. 너무 피곤해서. 이 정도로 피곤해서. 머리랑 발끝을 잊을 정도로 피곤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안 돼요? 그러면 너가 되돌면 되지.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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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알아요?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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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끝났다며. 상하도 못 찍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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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도 같이 찍어주면 안 돼요? 너 이상해 너랑 같이 안 찍어. 저 stanie. 너는 같이 안 찍어. 뭐아 너 백-학yorandi. 너 백-학じ bull. 백-학-아와지 나한테. 켜지마. 게임을 어떻게 BUTTS에 Carmen Everything? 아니 저랑 사진 찍을래요? 원영언니 사진 찍기 아니죠. 여기 차가운 차 자아 얼굴이 차가운 거야 얼굴이 나고 있어요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치즈랑 밥만 있는데 저런 맛있는 거 하면 어때? 같이 하는 거야? 개인전이야 어? 개인전이에요 이거? 왜 경쟁자야 이사야 언니 당근 사면 안 돼? 당근? 근데 우리 무슨 김밥 만들까? 그냥 저런 모형티를 가져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전이야 오 잘한다 잘한다 왜요 왜요? 기획분들이랑 춤이 다른데요? 센터 가지고 원래 달라요 수고 다르게 하던데요?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표정이에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표정이에요 좀만 더 많이 만들어 한 두 개씩만 더 많이 만들면 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 마이걸 베머니 베머니 조금만 들어봅시다 우리 베머니가 말했다 우리 베머니가 말했다 우리 베머니가 말했다 우리 베머니가 말했다 계란이나 먹어야 돼 우리 베머니가 보겠다 우리 베머니가 보겠다 뭔가 제스처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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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곱 그대로 던지 나이 흘림 날아가다 이거 가져가 아 가죠 나이 나이 나잇 나이 나이 옆구리 터진 저 김밥처럼 옆구리 터진 저 김밥처럼 그냥 영원히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이었어 옆구리야 옆구리야 맞아 옆구리야 이건 옆구리야 이건 옆구리야 이건 옆구리야 영원히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지게 심장이 없어 아니야 가슴이야 심장이 없어 인기가 많은 남자 땀이 많이 나 인기가 많은 남자 땀이 많이 나 인기가 많은 남자 인기가 많은 남자 남 겨드라미에서 고구마 대회? 고구마 대회 어린이 대회? 거기서 고구마 냄새가 나요 고구마 냄새가 나요 고구마 냄새가 나요 어린이 대회? 패스 영화에 이렇게 있으면 액정이 이렇게 돌아가요 고구마 대회 그게 돼요? 거의 지금보다 더 좋은 전화기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말이야 너무 잘생겼어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착한지 결혼한 뒤에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잖아 어딜 이렇게 놀러 당기는지 내가 집에서 밥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 우리 오빠도 친구가 많아 마당벌이라서 외로우시겠어요 언니 그래 여자도 많아 우리 스탑! 스탑! 스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